CGI 아웃도어 로커 캠핑 체어입니다. 이 체어는 특허받은 쇼바형 스프링을 이용하여 안전적인 스윙 기능을 제공하고 릴렉스 체어처럼 간편하게 접을 수 있습니다. 강철 프레임을 사용하여 113km까지 중량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. 가격은 하나 약 9만 2천원입니다. 와일드랜드 에어쿠루저 텐트입니다. 이 텐트는 12V 전원을 연결 후 버튼만 누르면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. 93파운드로 가벼운 편이고 내구성과 방수성 또한 뛰어납니다. 높은 헤드룸과 파노라마 창이 있어 별을 바라보며 치침할 수 있습니다. 판매 예상 금액은 하나 약 396만원이라고 합니다. BRS-32 휴대용 캠핑 스토브입니다. 이 스토브는 접을 수 있어 휴대가 간편합니다. 두 개의 스토브가 있으며 출력은 최대 1,940W입니다.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적은 연소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. 가격은 하나 약 79,000원입니다.